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5년 6월 학평, 가형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함수 fx가 x² 더하기 ax 플러스 2a분의 x 더하기 1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 식을 보고 일단은 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얘를 유리함수다, 즉 분수꼴로 표현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제 유리함수는 딱 이것만 만족하면 실수 전체 연속이에요. 유리함수 자체가 얘가 불연속이 된 데가 언제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그런 x값에서만 얘가 정의가 안 되니까 거기서만 불연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뭐예요? 분모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저 분모 2차 함수가 0이 안 된다는 건 뭐다? 아, 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이용해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판별식을 이용하라는 거죠. 따라서 판별식을 쓰면 a제곱 마이너스 4a, 8a가 0보다 뭐여야 돼? 작다. 이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이죠. 됐죠? 따라서 이거 풀면 a는 얼마 얼마 사이다? 0과 8 사이가 되겠다. 이렇게 되죠. 됐죠?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정수 개수를 구하라. 따라서 a는 얼마? 1부터 얼마가 돼요? 7까지가 되니까 그 개수는 답은 몇 개? 7개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7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